우리 아가, 분유 좀 먹어볼까요? 자, 옳지. 잘 먹네. 우리 아가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쁜데? 꾸꾸. 에이미, 엄마가 식탁 위에 간식 올려놨으니까 그거 먹으면 된다. 알았지? 네? 간식이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내가 좋아하는 토끼쿠키가 있네. 아웅냐웅냐웅냅. 달콤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라나. 맛있다. 어? 꼭질은 버려야지. 네, 네, 사장님. 네,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빠! 아빠 왜 그래요? 우리 아가, 여기서 뭔데 있어요?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가 떨어지는 소린데? документ 무엇 civil gotten 났어? 왜 그래?ижу? 왜 그래? 괜찮아? 아니, 이거 뭐야? 바나나 껍질이잖아. 에이미! 엄마가 바나나 먹고 나면? 껍질은 쓰레기 통에 버리라고 했지. 네? 아니, 나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게, 그게 왜 거기 있지? 캔, 캔,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캔, 정신 좀 차려봐 캔 아, 쟤는 나 다리가, 다리가 어, 어, 여기가, 여기가 어딨지? 캔, 정신이 좀 들어요? 당신이 기절을 하는 바람에, 여기 병원이야 아빠, 괜찮아요? 아빠, 미안해요 아, 쟤는 나 마실 거, 마실 거 좀 어, 어, 여기, 여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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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물 좀 마셔 어, 자, 자, 여기 아니, 아니, 물 말고, 물 말고 다른 거 그게, 그게,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그게 뭐지? 그거 뭐? 콜라, 콜라가 너로 먹고 싶어, 콜라 뭐? 콜라? 아, 알았어, 나 금방 갔다 올게 콜라, 콜라가 어딨지? 어, 콜라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는 없는데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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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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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없다 엄마, 여기요, 여기 여기 콜라가 있어요, 엄마 내가 찾았어요 어, 에이미, 고마워 네, 여기서 계산할게요 네, 네, 얼른 이거 하나 좀 찍어주세요 아, 걔, 걔 자, 여기 콜라 사왔어 자, 얼른 마셔봐 아, 살 것 같아 제니, 너 하나만 더 사다 주면 안 될까? 뭐? 벌써 다 먹었어? 아, 힘들게 갔다 왔는데 아, 알았어 갔다 올게 어떡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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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콜라, 콜라 사왔어 자, 봐봐, 봐봐 캔, 자 엄마, 아빠 자고 있어요 뭐? 엄마, 힘들게 사왔는데 자고 있다고? 캔, 캔 뭐야, 진짜 자고 있잖아 아, 헐레벌떡 뛰어갔다 왔는데 아, 내가 마셔야지 아, 살 것 같다 아, 저 아, 저 아는 것 같다 아, 저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어? 뭐 필요한 거 있어? 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제니... 나... 나... 발이 너무 추워... 뭐야? 발만 송 나와 있잖아? 어후... 머리 아파... 이것 때문에 날 깨운 거란 말이야? 어? 어후... 그래...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자... 캔, 이불 잘 덮었어? 어후... 아기 보랴... 병간호 하랴... 식사 나왔습니다! 식사 다 하시구요... 이거야 꼭 챙겨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 놔둘게요... 아... 이 맛없는 걸...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고... 아... 제니... 나...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 어? 햄버거... 캔! 의사 선생님이... 이 스턴트 음식은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돼... 어? 어후... 어후... 내 다리 내 다리... 어후... 다리가 너무 아파... 햄버거를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어후... 햄버거... 햄버거... 어후... 어후... 알았어... 알았어... 나... 금방... 햄버거 사가지고 올게... 진정해... 진정해... 그럼... 어... 콜라랑... 주스... 사탕... 초콜렛도... 부탁해... 뭐...? 그렇게나 많이...? 캔! 자, 여기 햄버거 사가지고 왔어... 자... 어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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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어후... 음... 아후... 자, 여기 콜라... 어때? 괜찮아? 어? 제니! 포테이토에 케찹이 없잖아? 아! 포테이토를 케찹 없이 어떻게 먹으라고! 안돼 안돼! 이건 말도 안돼! 어? 진짜 케찹이 없네? 아, 알았어! 나 금방 케찹 가지고 올게! 어! 어! 케인! 자! 여기 케찹! 케찹 가지고 왔어! 자아! 헤헤헤! 제니! 고마워! 어휴! 진짜! 아픈 것만 아니면 내가 참아야지! 케니 지금 아프니까 참아야지! 아빠! 이거 언제 푸는 거예요? 아빠! 다 나오면 풀지요! 어? 우리 아가! 괜찮아! 괜찮아! 어? 우리 아가! 엄마가 안아줄게! 어? 큰일이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휴! 아휴! 심심해! 제니! 나 TV 좀 갖다주면 안 될까? 아휴! 다리야! 아휴! 다리야! 아휴! 다리야! TV를 보면은 다리가 나을 것 같은데! 아휴! 다리 아파! 아휴! 아휴! 케인! 자자자자! 여기 TV! TV! 어디다 놓지? 자! 여기에 놓으면 잘 보이나? 어때, 케인? 잘 보여? 아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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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휴! 내가 진짜 보고 싶어 하던 건데? 어... 캐니... 아 빵! 빵! 빵하고... 또... 어... 아 삼각김밥도 먹고 싶다고 했지? 삼각김밥도 담고 샌드위치도 담고 물도 담아야 되고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휴! 이 정도면... 캐니 사달라고 한 건 다 산 것 같은데? 엄마! 우리 빨리 병원으로 다시 가요! 어! 얼른 가자 가자! 어휴! 어휴! 힘들어! 어휴! 캐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 아니,ками! 아니,? 아니, 아니... 저,저,저,저...저게 뭐야? 깁스를 풀었잖아! 어! 거기다가 기... 기... 깨니...까지? 어휴! 아구, 머리야... 그럼 이제까지 다 나왔는데 아픈 척 한 거였어? 케인? 나... 엄마, 아빠 다 나왔나봐요. 안돼, 안돼, 안돼.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어, 그래? 잠시 자리 비웠다 이거지? 자, 캔.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캔, 그럼 잘 있어. 무릎아 내리고. 캔, 우리 왔어요. 안돼, 안돼, 안돼. 빨리 치워야지. 아... 아, 다리 아파. 내 다리... 아... 어?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어? 근데 이거... 왜 이러지? 깁스가 좀... 이상한데? 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빠지는거야? 아... 어... 이상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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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도와줘... 어... 어... 흠... 도와달라고? 흠... 자릿속해! 야호! nothin' Mystery 헷... Harry 앤 White Details valores 무엇 служ turbo Mm 당 접 уд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